이것도 노스타드라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도 이렇게 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손이 세 개가 있고 이건 삼손이죠 세 개의 손, 삼손, 삼손 두 삼손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에 두 삼손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두 삼손은 바로 라엘과 신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자, 라엘과 신선을 건넌 것입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증인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쌍미류뿐입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이뤄야 합니다 이 두 분이 바로 진리의 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